전압, 전류, 저항. 오, 정말이야? 어우, 시원하다. 어라? 얘들아, 이거 고백각이냐? 가슴이 웅장해진다. 안녕하세요, 잇섭입니다. 오늘은 언박싱이나 리뷰가 아닌 재미있는 것을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시끄러운 게이밍 마우스를 무서운 게이밍 마우스로 만들기입니다. 왜 이러한 도전을 하냐? 어, 그... 로지텍의 고질적인 문제가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 스위치가 사망하거나 더블클릭이 되는 문제가 굉장히 심해요. 물론 저는 아직까지 로지텍을 쓰면서 이러한 더블클릭이나 스위치 사망 문제를 겪지 못했는데 이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엄청나게 고장나신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검색을 해보니까 보증기간 내라면 고쳐지긴 하지만 보증기간이 지났다면 자가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사설 수리로 맡겨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 고장난 스위치를 제거하고 새로운 똑같은 스위치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여기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거죠. 이 시끄러운 게이밍 마우스 만약 이게 무서움이 된다면 카페나 도서관같이 조용한 곳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마우스로 사용하고 집에 와서는 게이밍 마우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재밌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도전해보겠습니다. 준비 재료부터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납땜을 위한 장비를 새롭게 구입했습니다. 이건 패키지로 25,000원 정도에 구입했는데 납땜 장비를 실제로 제가 구입한 것은 처음이에요. 그 회로이론 시간에 납땜을 처음 배웠었는데 그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납땜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납땜에 서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을 따라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스위치입니다. 얘는 칼 저소음 적축인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6달러 그러니까 대략 7,200원 정도에 구입한 스위치예요. 스위치의 개수는 총 10개가 들어있었고 근데 이걸 보면 메인이 되는 스위치보다 장비값이 더 비싸요. 물론 장비는 두고두고 쓸 수 있지만 일회용으로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할 마우스는 무선 게이밍 로지텍 G304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G102에 만들어줄까? G304에 만들어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하이브리드 정도로 게이밍 마우스인데 밖에서는 무소음으로 그냥 작업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그냥 하이브리드로 만들어줄 거예요. 다음은 교체하기 전에 소리를 한 번 녹음을 해놓고 스위치는 진짜 조그맣게 마우스에 들어가는 스위치인데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도 거의 들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분해입니다. 분해하기 전에 먼저 전원을 꺼주고 이제 양쪽에 있는 4개의 고무 피트를 제거해줘야 됩니다. 고무 피트는 그냥 이렇게 제거하면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분해를 한 번 하게 되면 접착력이 좀 떨어져서 새로 구할 수 있다면 새로 붙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위쪽 커버를 벗겨주고 잡아당기게 되면 생각해보면 제가 해체 쇼는 많이 했는데 마우스를 해체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보니깐 밑에도 나사가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요거 까지... 나사가... 여기는 없는데? 엉덩이 부분이 왜... 안 빠지지? 오우! 이제서야 마우스가 분리되었습니다. 역시나 여기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분해를 할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드에 있는 케이블 두 개도 하나 둘 완전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물고기 뱉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기판이 있는데 이거는 마우스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G304는 왼쪽과 오른쪽 여기 기판에 스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뚜껑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우스 휠이 있고 어? 지금 카일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카일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우! 경쾌함이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로지텍에서 자랑하는 히어로 센서가 있고 여기도 지금 두 개의 스위치가 있는데 일단 궁금하니까! 살짝 떼서 보면 오! 중앙에 있는 스위치는 카일 스위치였지만 여기 있는 것은 옴론 차이나입니다. 근데 이것도 재밌게 왼쪽 오른쪽 소리의 느낌이 조금 달라요. 같은 옴론사의 차이나 스위치인데 아! 이게 기판이 얼마나 강하게 잡아주냐 어디서 잡아주냐에 따라서 소리가 조금 다르게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계식 키보드도 똑같은 스위치를 썼다고 하더라도 하우징이나 흡음제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키감이 많이 달라지는 것처럼 마우스도 그러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 중앙에 있는 것은 카일 스위치를 사용했다는 점이고 왼쪽은 옴론 차이나 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여기 있는 버튼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와... G304는 스위치 바꾸기도 되게 어렵게 되어 있네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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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인터넷에서 본 마우스들은 그냥 이 정도까지만 분해하면 기판을 드러내서 기판에 스위치가 붙어있는데 G304는 좀 특이하게 위쪽에 붙어있는 방식으로 자가교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위치를 이제서야 완전하게 분리를 했습니다. 보면 얘도 왼쪽에 있는 스위치와 동일하게 옴론 차이나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서도 옴론이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듯이 많은 마우스들에서는 옴론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옴론 차이나가 있고 옴론 재팬이 있어요. 말 그대로 중국과 일본에서 생산이 된 것인데 수명은 재팬 쪽이 조금 더 길다고 알려져 있고 일본사는 확실한 클릭감이 더 있는 대신 조금 더 딱딱하고 소음이 더 큽니다. 하지만 약간 부드러운 클릭감은 차이나가 더 좋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취향 차이에 따라 조금씩 갈릴 것으로 예상돼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납땜 그러니까 솔더링을 해줘야 돼요. 솔더링 그러니까 CPU 뜯다에 더 익숙할 수도 있는데 이 납땜 자체가 솔더링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납땜을 하기 전에는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해주고 조금 더 안전한 장갑으로 이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더 좋기는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녹이면서 이렇게 제거하면 지금 이제 오른쪽 두 개와 다르게 납이 제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납 제거를 모두 해서 이렇게 기존에 있던 스위치를 기판에서 분리해줬습니다. 오랜만에 납땜을 하니까 이거 하나 분리하는데도 꽤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스위치를 위쪽 두 곳에 이제 구멍에 넣어줬고 붙으면 안 돼. 오.. 일단 작업을 해주기는 해줬거든요. 지금 저소음 적축으로 바꿔줬는데 오랜만에 납땜을 하다 보니까 거의 몇 년이야 지금. 못해도 5, 6년 돼서인지 이제 제 실력이 부족해서 지저분하게 납땜을 완료했습니다. 조립을 하기 전에 이제 간이 테스트를 해보자면 배터리도 연결하고 전원 켜고 오른쪽 클릭이 돼. 오른쪽 클릭되고 살짝 왼쪽으로 가서 여기서.. 돼? 오! 정상적으로 작동은 하고 있으니까 돌입은 분해의 역순으로 조립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여기 카일 그리고 옴론 차이나 여기 세 개까지 모두 저소음 적축으로 바꾸고 싶은데 요정도로만 하고 뚜껑이 제대로 닫히는지 이게 납땜도 너무 두꺼우면 안 닫힐 수 있기 때문에 조립을 다시 하고 오겠습니다. 자 납땜은 서툴렀지만 이제 조립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또 이제 조립이 완료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LED 관련된 부품으로 보이고 작은 나사가 하나 남았기 때문에 무조건 원래 이런 전자기기를 분해하면 나사가 꼭 하나 남아줘야 제대로 조립한 거예요. 이제.. 이제 저소음 적축! 그러니까 기존의 옴론 차이나 스위치에서 카일 저소음 적축으로 변경해줬습니다. 변경했을 때도 이제 정상적으로 인식을 했고 이제 소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비교해보자면 진짜 무서운 까지는 아닌데 엄청나게 소음이 줄었어요. 위에 두 개만 카일의 저소음 적축이고 사이드 버튼은 기존 가동이랑 옴론 차이나거든요. 이 소리와 이 정도면 카페나 도서관에서 써도 될 정도의 소음인데요. 진짜 많이 조용해졌어요. 와 미쳤다. 와 이거 되게 할만한데요? 와.. 심지어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린 로지텍에서 말하는 무서운 마우스와 비교를 해보자면 얘도 완전히 소음이 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조용해요. 그.. 소음이 나는 정도는 비슷한데 얘는 게이밍 마우스라서 눌리는 범위 이쪽에 있는 왼쪽과 오른쪽에 요.. 클릭되는 부분의 영역이 넓기 때문에 좀 반발력이 더 있다랄까? 무소음인데도 기계 시기에 아주 약간 느낌이 나는 그 반발력 와 저는 이 정도면 할만하다고 생각해요. 얘도 얘도 이미 저소음 저소음 적축으로 들어가있네. 근데 게이밍 마우스에서 무서움이라니 이렇게 오늘은 기존 게이밍 마우스를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거의 무서움 게이밍 마우스로 바꿔줬습니다. 납땜을 제거하고 다시 납땜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만약에 진짜 게이밍과 무서움을 둘 다 쓰고 싶고 사용 용도가 무서움에 초점이 맞춰지신 분들이라면 진짜 만족할 만큼 되게 좋은 마우스가 된 것 같습니다. 스위치 자체가 저소음 적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소리를 잃는 대신 경쾌한 클릭음도 잃게 되었는데 오히려 마우스에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반발력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고 또 얘가 완전히 그냥 멘브레인 같은 게 아니라 카일의 저소음 적축이기 때문에 그래도 게이밍에 눌리는 느낌도 살짝은 살아있습니다. 경쾌한 클릭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지만 무서움을 얻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단! 제가 하는 납땜 방법은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납땜을 제대로 배우고 하셔야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갑작스럽게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되었는데 다음에 또 재미있는 아이디어나 구독자분들께서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또 색다른 도전을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누구를 조져볼까? 너? 너? 어떠한 전작이 어? 너?